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영화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관광지 운영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몇 시에 문을 닫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민이 저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했는데 지금 오후 5시인데요.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왔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에요. 방문객들은 5시 반부터 입장이 안됩니다. 하고 대답을 하며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키 패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close?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plus 동사? 몇 시에 동사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즉 동사 자리에는 여러분께서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작 동사를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본문에서는 what time do you close?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죠. 저희 운영시간은 are from 이 시간 to 이 시간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from 10am 그리고 몇 시까지 했을 때 to를 쓰시고 나서 오후 6시까지였으니까 6pm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대화 속에서는 our hours of operation are from 10am to 6pm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응용 연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퀴즈.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본문에서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What time do you close? 였었는데 여기에서 문을 열어요로 바꿔보려면 어느 부분만 바꾸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쓰여있는 동사 부분에 열다라는 뜻의 open이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I take a photo here? Yes, but camera flash is not allowed. Oh, why not? Over time, the bright light may cause the pain to fade.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했어요. May I take a photo here? May I? 하고 질문을 했죠. 저 여기서 뭐 해도 되나요? 하실 때 may I를 쓰시면 되는데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도민이 Yes, but camera flash is not allowed. 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허용이 안 돼요. 하고 대답을 했네요. 그러자 외국인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Oh, why not? 응, 왜 안 되죠? Over time, the bright light may cause the pain to fade. Over time이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 The bright light, 밝은 빛이, may cause, 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요? The pain to fade, 그림을 빛이 바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시간이 흐르면 밝은 빛이 그림을 바라게 만들 수도 있어서요. 하고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화 속에 쓰여 있었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 패턴입니다. May I take a photo here? May I? 플러스 동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May I?는 제가 무엇 무엇 해도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패턴인데요. 물론 Can I?라는 패턴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May I? 하면 조금 더 정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May I take a photo here?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포인트들을 보시면 명사 is not allowed. 명사는 허용이 안 돼요. 즉, 명사 자리에는 무엇은 허용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에는 allow라는 동사가 원래 허용하다인데 is not allowed 하시면 허용이 안 된다. 즉, camera flash is not allowed. 카메라 플래시는 허용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음식은 이곳에서 허용이 안 돼요. 무엇무엇이 허용이 안 된다 하실 때에는 명사 is not allowed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곳이라는 here라는 단어를 맨 끝에 넣어주시고 음식을 한번 앞에 넣어볼까요? 네, 음식은 영어로 food잖아요. 맞아요. food is not allowed here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our hours of operation are from 10 a.m. to 6 p.m. our hours of operation are from 10 a.m. to 6 p.m. it's 5 p.m. right now. is it too late for today? it's 5 p.m. now. is it too late for today? no, but we stop admitting people from 5 30. no, but we stop admitting people from 5 30. may i take a photo here? may i take a photo here? yes, but camera flash is not allowed. yes, but camera flash is not allowed. oh, why not? oh, why not? over time, the bright light may cause the paint to fade. over time, the bright light may cause the paint to fade. over time, the bright light may cause the paint to fade. over time, the bright light will be the paint to fade. 바이!